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년 대비 1.78% 늘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습니다. 시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저작기능의 회복을 통한 전신건강 향상과 유지는 물론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빈대 출몰 소식과 함께 정부가 집중 방제기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치과들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원 치과들에서는 모든 담요와 쿠션 베개들을 세탁하고 있으며 치과병원은 건물 전체를 방역하는 등 환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치조과학회가 지난 11일 확대 이사회를 열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조과 교수 서량조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량조 차기 회장은 임기 동안 학회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고민하고 적재 독소에 훌륭하신 이사분들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제43회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11월 11일에서 12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는 해외 연자특강으로 일본교합학회장인 호지사와 마사노리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는 등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국제학술대회 2023 오스템 미팅 서울이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마곡 오스템 본사에서 열립니다. 이번 오스템 미팅에는 해외 치과 의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양일간 총 참가자는 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가 오는 24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2023년 제22회 대한기초치의학학술대회를 진행합니다.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구강학안면병리학회, 대한구강해부학회가 주관하고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한기초치의학학술대회는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치과병원 신축을 기념해 학술 행사를 진행합니다. 12월 9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임상기초다잡기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임상가들이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안이 발표한 2021년 치과 근간치료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동일 의료기관에서 근간치료를 시작해 근간충전을 완료한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4가지 평가지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충주시 수안보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안보보건지소와 협력해 15일 수안보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튼튼치아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수안보보건지소 김우현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충치가 생기지 않는 바른 이솔질 및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여대 치위생학과가 지난 10일 세임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구강보건교육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봉사는 7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방법과 금기능 재활을 위한 입체조와 틀리관리, 구강위생관리법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치기공학과가 지난 10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의 취업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 면접은 현직 채용 담당자를 초빙해 학생 취업 역량 강화, 성공적인 핵심 취업 스킬 습득 등 현장 수요 맞춤 취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임사동정, 공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천원, 특곰탕은 만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기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기요?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